생사가 달린 전장에서 대부분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세계 군인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끔씩 유머스러움 또는 재미난 일들이 제격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상 긴장하는 세계 군인들이 쉬는 날 웃자고 올린 사진 베스트 2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놀고 싶고 3. 요즘 미 해리포터 룩이 대세라고 합니다. 4.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선보이는 탄약 트리오 5. 전장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산타 할아버지 이후 엄마한테 혼나지만 않았다면 계단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것일 가장 빠르게 경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 10. 인도 군대의 공작세대형 10일 미니 전투기 출격 12 당나귀 기병대 13 군대에서는 역시 줄을 잘 서야 되는 법 그리고 멋진 수염은 플러스 14. 소파에서 위장놀이 15 지금 와서 전투기 조종 매뉴얼을 읽는 것은 약간 늦어 보이는데 16 뒤를 든든히 지켜주는 사수 17 전투기 조종사들의 구보 훈련 18 스나이퍼의 특급 도움이 19 말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 기사 대결 2시 이렇게 야구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거리 20 테러리스트나 미군이나 남자는 역시 남자 20 사막 한 가운데서 급하게 보는 볼일 23 예산 삭감이 가져온 결과 몸으로 때우기 24 예산 삭감은 여기도 마찬가지 하지만 불쌍한 낙타는 무슨 죄? 25 총알이 다 떨어지면 화살로 변신 확인뜰까지 돈이 Eu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